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인데요 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하는 단계가 뭐냐 낙태죠 낙태 일종의 그죠 본인과 배우자가 사실혼도 돼요 사실혼은 법류론이 아니고 동거하는 걸 사실혼이라고 그래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약간 우생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그 다음에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엄마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 그런 경우죠 두 분이 같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없어 실종됐어 행방물령됐어 그 경우에는 본인이 와서 할 수 있다 여성분이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임신이 24주 그러니까 4로 나누면 4주가 한 달이라고 치면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이런 경우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이 이런 거라고 한다고 돼 있죠 첫 번째 봅시다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연골 무형성증이래요 연골이 안 생기는 거 여기 있죠 이 경우이고 20주 이내에 맞죠 임산바 남편이 동의했네요 둘 다 동의했죠 가능하냐 가능하죠 자 그래서 기억번은 가능하다 자 니은번을 보겠습니다 자 풍진을 앓고 있는 풍진이에요 여기 있죠 풍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28주에요 28주는 안 됩니다 24주 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니은번은 안 된다 디귿번 자 남편이 실종 중일 때는 아 여기 있죠 배우자만 오면 됩니다 20주 이내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이래요 자 봤더니 정신적 장애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태아에 미치는 경우가 클 때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풍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임신 중독증에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거기 보면은 생명이 위험한 임신 20주래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합니다 디귿번은 가능하죠 20주내니까 자 리을번 남편이 실업자 실업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16주내인과는 아닌 됩니다 남편이 실업이 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그 채식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류가 많죠 과식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나무만 먹는 거죠 나무나 열매 그래서 열매 부분만 먹는 거다 순수 채식 동물로부터는 먹지 않고 식물로부터는 나오는 거 먹는다 이거 우리가 비건, 락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는 묻지 않잖아요 식당에 가면 뭐 비건이세요? 락토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외국은 다 물어봅니다 자 유제품은 먹는데 계란은 안 먹어 계란은 먹는데 유제품은 안 먹어 그 다음 얘는 다 먹어 생선도 먹어 얘는 문제죠 준 채식주의자 생선의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도와요 육류도 먹어 양을 줄인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채식주의자네요 자 보겠습니다 과식 호두 생과일 다 가능하죠 맞고 자 우유 우유는 우유를 먹습니다 계란은 먹으면 안 돼요 자 단호박 치즈 오븐구이 치즈 먹어도 되죠 우유 먹어도 되니까 자 난류 난류는 유제품 먹으면 안 되는데 치즈를 먹었죠 땡 3번이 정답이다 뭐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A대학교에 입학 전용 합격자가 누구냐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등급이 있는데 선발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2등급 이내인 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3개 과목 등급 합이 6위이죠 이내에요 이내 그러니까 여기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등급이 이렇게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뽑아봐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보면 국어가 90점이니까 3등급이죠 수학이 96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이네요 영어가 몇 점이에요? 88점 영어가 88점이니까 얘 3등급입니다 얜 7이죠? 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자 을 얘는 89점입니다 3등급 89점 1등급이네요 그 다음에 89점 89점이 몇 등급이죠? 2등급이죠? 자 그 다음에 병 병은 93점 2등급 84점 2등급 89점 2등급 되겠죠? 자 정 79점 4등급 93점이니까 1등급이네요 수학을 잘하네요 영어 92점 92점이니까 2등급이죠? 얜 7이죠 얘도 안 되겠죠? 얜 6점 6점이니까 6등급 이내니까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얘 안 돼 얘도 안 돼 이런 거죠 무 무를 봤더니 98점 그러니까 1등급 수학이 60점이에요 아 그게 안 좋네 얘가 그죠? 4등급 여기서 등급이 확 떨어졌어요 1등급 얘도 6등급이죠? 그러니까 6등급 이내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애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 봐야겠죠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얘도 얘가 높고 얘가 같죠? 얘가 차이가 있는데 여기 차이는 5점 여기 차이는 마이너스 4점 그러니까 얘를 일단 땡 얘가 더 높죠? 그죠? 여기 차이는 마이너스 11점 여기 차이가 얼마야? 플러스 29점 마이너스 9점 차이죠? 29점에서 이게 플러스 29점이고 11점에다가 9점이니까 20점이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을이 되겠네요 을이 을이 가장 높다 더하지 말고 단순히 그냥 덧셈 뺄셈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넘어가서 이 문제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걸 봤더니 처음에 학년간 인증 제도가 있어요 2013년에 처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걸 평가하고요 이렇게 신규 인증 대학교의 유효기간은 3년이네요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다시 선정해 그래서 3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기존 인증 대학은 여기 보면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월 핵심평가지표 여기 보니까 핵심평가지표와 현장평가가 있으면 요거만 한다 이거죠 충족하지 못하면 취소가 돼 자 그래서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폐지되고 다음해부터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2개가 인증이 됐죠 그런데 이때 기존이 10개니까 2개가 취소가 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13년 신규 인증 대학으로 선정된 A대학이 2016년도에 핵심평가지표만을 받을 수 없냐 라는 겁니다 2016년도에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10개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28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로 25개가 넘어왔죠 그럼 4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지금 10개가 연에 포함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3개가 취소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남아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자 2015년 3월까지 한 번 이상 선정된 대학교는 최대 51개다 라고 했으면 뭐를 더하면 되죠 최대니까 얘도 최초로 하고 얘도 최초로 하고 얘도 모두 최초로 해서 다 남았다 얘네들이 한 번씩 다 최초로 선정된 거겠죠 최대 100개예요 30개 더하기 21개니까 51개까지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51개는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2015년 3월까지 인증대학으로 한 번 이상 선정된 대학은 최소 46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까지니까 최소명 얼마일까요 최소 최소는 일단 얘하고 얘는 인증이 됐겠죠 그렇겠죠 최소니까 일단 28개는 인증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얘만 딱 인증이 된 거다 라고 해봅시다 얘만 딱 그러니까 나머지가 중복되는 게 없어 무조건 얘는 여기서 넘어오고 여기서 넘어온 얘만 딱 넘어온 거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25개가 그럼 얘도 이제 최소로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취소가 돼서 25개가 된 거예요 25개 그래서 한 번 이상 선정된 대학은 최소 46개다 라고 하면 최소로 뽑아야 되잖아요 최소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는 51개인데 51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최소된 애가 여기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최소로 그러면 여기가 19개가 신청되겠죠 최소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18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10개가 있는 거니까 얘가 이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18개 10개 여기서 21개가 무조건 더해지는데 거기서 2개가 여기서 넘어온 애야 그럼 몇 개죠 19개가 되겠죠 그러겠죠 51개에서 2개를 빼면 일단 49개가 되죠 49개 그렇죠 49개죠 최소는 46개가 아니고 틀렸다 자 2016년 2월 현재 23개월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교는 25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3개월 이니까 2년이죠 약 그죠 2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누굴까요 첫 번째 얘죠 얘 얘에서 넘어온 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에서 넘어온 애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는 대학교는 몇 개예요 얘죠 얘 그러니까 여기서 2014년 2016년까지 얘는 무조건 선정이 됐으니까 얘에서 유지되는 매우 게요 25개겠죠 그러니까 맞겠죠 맞다 틀렸죠 아니 그 ㄴ, ㄹ이 맞겠네요 정답이 3번이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아 봉수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봉수대 봉수대가 있는데 그 봉군과 오장이 있대요 봉군은 후망을 게일해서는 안 된다는 고역을 직접 담당했고 오장은 이 봉군을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오장이 높은 사람일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봉수는 중앙봉수로서 서울에 위치했고요 연병봉수는 해륙 해륙 변경에 1선에 설치했습니다 임무수행이 가장 어려웠대요 바닷바람은 많이 불과하니까 강원도 오지에서 근무하면 흔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중간봉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보니까 봉군의 정원은 매소 6인이었다 오장의 전원은 연병 경봉수 모두 매소 2인이 있었다 봉군은 양인 천인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봉군은 6인 봉군이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오장은 2인 총 8명이 한 조가 되겠네요 봉수는 이렇게 봉화를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파발이 있어 파발 뭐 말타고 가거나 이런 거겠죠 자 한성까지 1500리로 직로 기마통신이 기발로 뭐 이게 41참을 뒀대요 자 2300리로 직로로 도보통신은 보발로 64참 920리의 직로로 보발로 31참 발군은 양인인 기보병으로만 편성되었다 자 파발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쥐하로 달렸습니다 속도가 24시간에 300리 정도를 갑니다 산악이 많아서 그렇다 중국은 엄청 더 빠른데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으니까 더 오래 걸렸다 라는 거고 이런 거죠 봉수는 신속하게 전달이 되죠 삶마다 이렇게 툭툭툭 띄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정교하게는 안 가죠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수로만 전하니까 전달할 수는 없고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비구름이 뜨면 또 안 되겠죠 파발은 오래 걸려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하지만 뭐다 병력 장비 이동사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연변봉수의 근무자는 6명이냐 8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6인 2인 틀렸죠 자 발군의 신분이 봉군의 신분보다 낮았대요 그 봉군의 신분이 더 높았냐 이런 건데 자 여기 보면 그 여기 볼까요 발군은 양인이에요 그렇죠 여기 발군이 발군이 양인이야 그런데 얘가 양인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니까 어 여기 봉군은 양인이나 천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높을 수가 없죠 양인 또는 천인인데 적어도 같거나 더 뭐죠 이쪽이 더 높겠죠 발군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파발을 위한 모든 직로에 설치된 참과 참사회가 동일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죠 그냥 참이 있다는 것뿐이지 똑같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자 의주에서 한성까지 기발로 문서를 전달하는 데는 2주야가 걸렸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의주에서 한성까지가 어디죠 1050리죠 1050리 1050리가 걸리는데 한 주간 300리를 가요 300리 그렇죠 적어도 3주는 가야죠 3주 3주 이상을 가야죠 3주 가야 뭐 900리밖에 못 가니까 3주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2주간에 갈린다는 건 아니죠 3주나 걸렸네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그쵸 와 3주면은 거의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늦는 거예요 계속 오겠죠 계속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니까 이제 서울에서 한성에서 의주의 얘기를 듣는 거는 한 달 정도 지난 얘기니까 엄청나게 진척이 많이 된 상태를 듣는 거겠죠 넘어가서 넘어가서 산지 전용 허가인데 산지 전용 허가는 뭐냐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하는 건데 절대 안 해줍니다 참고로 산림청장 해야 돼요 산림청장은 절대 안 해줍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만 제곱미터 넘어가면 산림청장 그 밑에는 뭐 이렇게 국유림은 산림청장 공유림 얘네들은 뭐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출하는 거고요 허가는 여기예요 거의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문제가 많듯이 산지 전용을 바꾸는 것도 산림청장 해주잖아요 욕 많이 먹고요 무슨 뭔가 연결된 거 아니냐 뭐 유착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의심을 받아서 거의 안 해줍니다 자 심사할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사유림인 그 조심할게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하는 겁니다 사유림인 산지 18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산림청장에 제출하냐 자 제출은 여기 보니까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사유림입니다 사유림 사유림은 여기 있죠 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예요 여기 되는 경우에 그쵸 그러니까 틀렸죠 자 공유림입니다 공유림이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병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기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느냐 여기 보니까 무조건 내야 돼요 그래서 산지 전용 목적 산지 기관 등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산림청장 소관에 구기림 50만 제곱미터를 허가를 받으려면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내야 되냐 여기 보면 산림을 이렇게 하는데 50만 미터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거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산림청장의 소관에 구기림이에요 산림청장 소관인 구기림의 산지인 경우 자 산림청장을 내야 되냐 그 산림청장에게 내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 대상 산지대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산지 전용 타당성 보고서를 받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심사를 할 수 있는데 밑에 보니까 전용하려는 산지가 65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산림조사서 한부가 면제입니다 면제 그러니까 그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는 이쪽이 맞는데 이 산림조사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 50만 제곱미터니까 틀렸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무가 해당 산지에 대해서 1년 전에 완료된 산지 전용 타당성 평가 조사 결과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코 심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면 거기 보면 여기 내용이죠 그래서 산림청장 등은 허가를 신청받을 때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때는 현지 조사를 안 해도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조사 안 해도 되죠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5번이 넘어가서 16번 자 밑에 보면 감사를 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첫 번째 4년간 담당한 5급 직원이래요 여기 보니까 4급 이상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겠죠 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결격 사유가 없고 경력이 2년에 5급 직원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결격이 없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 2년 전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공인 내부 감사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2년밖에 안 돼서 안 되죠 자 인사부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2년간 담당하고 현재 인사부에 일하고 있는 5급 직원이래요 얘는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감 부서장과 협의해서 직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ㄴ, ㄹ이 맞겠다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넘어가서 문서에 대한 성립 및 효력 발생 자 밑에 보니까 자 문서를 이렇게 씁니다 1번에 2018년 7월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냐 점으로 표시해야 되냐는 건데 여기 나오죠 문서는 숫자로 표기하되 점으로 표시하래요 점으로 잘 표시했죠 그 다음에 일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으래요 온점을 찍은 거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시각은 시분으로 생략하고 쌍점을 찍는대요 맞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9월 7일에 공고대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며칠이냐 뭐 위에 보면 여기 나오죠 원래 효력 발생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면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대는데 7일이라니까 틀렸죠 자 그래서 즉시 발생한다보니까 틀렸네요 자 전자문서의 경우 도달한 문서를 확인할 때냐 아닙니다 도달한 때죠 도달하기만 하면 돼 확인하지 않아도 도달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달하면 무조건 읽어라는 거죠 회사에서 자 문서 작성 시 일반화되지는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를 사용하냐 이건 뭐 딱 봐도 당연히 틀렸겠죠 여기 보면은 음 어디 나오냐면 외국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특별한 사항 없으면 가로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약어와 전문용어 등은 피해라 이해하기 쉽게 써라는 거죠 자 연계된 바코드 문서에 함께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파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있는데 그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 등을 수록할 수 있고 바코드도 할 수 있죠 틀렸죠 넘어가서 하와이 원주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읽어보면 이런거에요 그 이 원주민들이 미국에 병합되니까 학생들이 그 하와이 연주민들의 토속어를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아나푸나나레오라는 기구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원어 복원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다양성도 느끼고 통일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메노프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와 불규칙이 없는 문법 알기 쉬운 언어 그래서 에스페란토를 개발했다 자 1민족 2언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자기 민족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끼리는 에스페란토를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26개의 문자에서 4개를 빼고 그 다음에 6개를 더했어요 그럼 26 빼기 4 더하기 6 하니까 28개의 문자겠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죠 기억번에 문자가 모두 28개의 문자에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규칙의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붙인다 자 조심할 건 뭐냐면 어간에 고유의 명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호에서 사랑은 명사잖아요 그럼 어간이 뭐죠 어간 어간이 AM이죠 그래서 O가 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붙였다 뭐해 어간에 붙인 겁니다 너간 AM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사랑할 것이다는 자 아미오스라고 해서 요게 맞냐 이라는 거잖아요 아미오스 그런데 자 사랑할 것이다 그럼 할 것이다가 미래형이잖아요 OS잖아요 OS 그러면은 아미오스가 아니고요 AM에다 OS를 붙여야 되죠 그죠 어간에다 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암호스에요 암호스 암호스가 됩니다 틀렸죠 자 어머니와 장모는 강세가 같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세는 봤더니 크게 줄어들었다 여기 보니까 단어의 강세는 항상 뒤에서 두 번째래요 자 그럼 어머니는 어디냐면 뒤에 두 번째 있죠 바트리노가 되겠죠 I에 있습니다 장모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장모는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O하고 I니까 I에 찍는 거 맞죠 보파트리노 이렇게 되겠죠 보파트리노 이렇게 되니까 맞는 거네요 I에 둘 다 있네요 맞어요 자메노프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하와이 원주민끼리는 에스페란토 만스라고 했나요 아니죠 1민족 2언어 자국민끼리는 자국통화 자국언어 그 다음에 다른 민족끼리 에스페란토니까 틀렸죠 ㄱ, ㄷ만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19번 자 이거 뭐 대출 조건을 보는데요 음 봤더니 이런 건 무조건 뭐죠 신청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대상이 아니면 말찬 꽝입니다 대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도 상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고 나야지 뭐 신청 대상이 돼야 무슨 받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자 34세래요 자 34대 맞고 소득 7분이 여기 있습니다 맞고 직전 학기에 14학점을 이수했습니다 자 봤더니 12학점 이상 맞죠 평균 비학점 맞네요 X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냐 다 가능하죠 신용용권이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을은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일 때 이걸 받은 거예요 X학자금 이걸 받은 거죠 이 학생이 이 을에 대해서 얘가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받았는데 자 학자금이 300만원이면 총 대출금이 450만원이냐 라고 했더니 일단은 학기당 등록금은 다 되고요 150만원을 추가로 받아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50만원까지 받는 게 맞죠 자 50세니까 이쪽이네요 소득 구분이래요 구분이 맞고 장애인 장애인은 가능합니다 신용요건 신용요건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채무불이행자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이제 신용도 회복하고 잘 갚을 수 있겠지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신용회복이 어려워요 그리고 돈을 벌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볼 때 이런 애들은 안 해주겠다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안 돼 자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졸업이 했어요 그러면 X와 Y가 매월 상환액이 갔냐 자 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갚지 않아도 돼 소득이 발생하면 20%씩 원천징수하고요 얘는 무조건 상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얘도 무조건 상환해야 되니까 틀린 거죠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월 상환액이 달라 왜냐면 얘는 이쪽은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갚아 안 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대요 사업자는 일단 뭐냐 영리든 비영리든 무조건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독립적이어야 돼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소속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에 소속돼 있는 거죠 그런 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이어야 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공급해야 된다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고용되면 안 된다 자 용돈이 필요하여 200만 원의 가치의 카메라를 한 대를 중고나라에 팔았어요 그러면 사업자인가요? 아닙니다 왜냐 일회성이죠 반복성이 없어 그럼 얘가 이 짓을 계속해 한 달에 막 10번씩 1년에 한 400번씩 해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업자들 내야 됩니다 자기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야 왜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성금을 모금을 위해서 직접 만든 공예품을 8년째 판매하고 있어요 비영리법인 자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죠 얘는 사업자 맞습니다 자 발명품을 10년 동안 직접 판매했어요 생활비 생활비 정도랑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이고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과 정이 되겠다라고 봐야겠죠 병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자 5등 작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5등 작제로 중국과 이렇게 따른 거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공 후 백 자 남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시급 땅이나 이런 걸 주는 거죠 고려 때 처음 들어왔는데 왕족은 이 세 개만 가능하대요 공 후 백 여기만 왕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왕족에 대해서는 5등 작제 비왕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왕제는 이 5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공은 공이 여기 있죠 삼천호를 줬대요 뭐 엄청 많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정이품 군공 군공은 이천호에 종이품 풍은 그러니까 좀 다르죠 현후 후는 여기 있죠 이거 현백은 이거 개국자 자는 여기 있죠 개국자는 500호 그 다음에 세 모두 5품 현남은 이렇게 준다 시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받는 시급이 달랐대요 왜냐면 뭐 성과나 그 다음에 뭐 일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태종이 왕족인 공을 부원대군으로 또는 후아 백을 군과 부원군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에 격상되었지만 여전히 군으로 봉했다 이렇게 있죠 자 공신은 공신이 여기 있어요 공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부원군 자기를 받을 수 있냐 여기 있죠 부원군이 가능하다 맞죠 자 고려 문종 때 완성된 봉작제에 따르면 현우와 현백이 받는 풍계는 달랐대요 자 그럼 현백 현우 이렇게 있잖아요 개국자 얘는 모두 정오품입니다 풍계는 같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문종 때 완성된 봉작제에 따르면 종오품 풍계와 시급 300호로 정해진 현남은 왕족이었을 것이다 자 왕족은 공후배밖에 안 돼요 남은 안 됩니다 현남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남 현남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공후배이에요 틀렸죠 그래서 기업번이 맞다 간단하게 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부터 풀인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